드디어 여러분 가희님 생각해 지금 저기 멀리서 보이시죠 예 저기 우리 가희님 팬분들께서 오셔서 촬영중이십니다 이렇게 팬이신거 같아요 보니까 어머님 모시고서 따님하고 아들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네 분이 와 계시네요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인사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네 보세요 가족분들이 앞에 사진 찍으시는 분이 아드님 같아요 어머님이 가운데 끼시고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제가 들어가서 찍어 드릴께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수에요 여수 자 찍습니다 자 한번 더 반짝 당겨서 찍어 드릴께요 예 예 그리고 요 문 앞이 배경 좋아요 여기 진도 여기 송가인 마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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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거기 송가인 어머니 가운데 서시고 어머니 연세가 꽤 있으시 겠다 몇 세세요 어머니 연세 으 으 자 송가인 마을이 집이 보여야 돼 그래야지 인증이 돼야지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찍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하하하 유튜브 방송 아 그러세요 꼭 찍다 꼭 찍다 보세요 지금 방송 중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콕 찍다 콕 찍다 콕 찍다 네 그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네 네 네 여러분 우리 아유 너무너무 가족 같아요 어머님 여든 여든셋 아 그리고 따님 같아요 따님하고 이렇게 형제분들이 오셔가지고 여수에서 오셨다 합니다 지금 아침 일찍 다섯 분이 오셨어요 여든 여든셋 대신 노모를 모시고 아마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좀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님 건강하시구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우 너무너무 다 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입니다 아유